이원이예요 사별이예요 사별 왜 물어봤냐면 좀 마음속으로 눈도 와도 그렇고 아직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그동안에도 병이에요 그럼 아저씨가 병간호도 뭐 고생을 한 얼굴이고 그리고 이미 이게 한 거면 3,4년 전이에요? 네 3,4년 전? 슬픔이 눈에 있지만 또 다른 근심이 걱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세상을 거기다 포기? 이게 사별 때문이에요?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좀 다른 거 요 분은 아들을 2,3년 우리가 상문이라 그래 상문이 끝나기 전에 엄마는 누굴 만나면 안 돼요?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2,3년 후에도 엄마는 누굴 만나면 안 돼요? 어 뭔지 모르게 시댁에서의 시기 부모님한테 받을 유산 있죠? 그치? 그래서 엄마는 앞으로도 남녀를 죄송해요 2,3년이 됐든 3,4년이 됐든 누굴 만나면 안 돼요? 그러면 아들한테 들어오는 복이 떨어져요 설마 남자 만난 거 아니죠? 만났구나 그러면 남편분 가고 나서 왜냐하면 2년 전부터의 악인 우리가 구인인과 악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근데 엄마가 만났어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질 못하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 득이 아니라 응? 외로웠어요? 응 네 좀 기도하고 응 만났는데 응 남편이 남겨주고 받은 2억 자금을 지금 날렸어? 네 그 8억을 날려가지고 그 남편한테 얼마요? 8억이요 아 아 죄송해요 아 아 아 아 유산 네 그 남편이 남겨주고 받은 유산인데 아들 유학 잘 보내서 잘 키우라고 남겨주고 갔는데 근데 어느 놈한테 뺏겼어? 그렇게 됐네요 왜요? 사랑 사랑 뭐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우면 누굴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 사주라든가 우리가 운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안 돼서는 운인데 그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진옥이 천도도 안 해줬겠네 그랬으니까는 무당들이 너 누구 만나지 마라 금전 투자하지 마라 이 소리를 안 했을 텐 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쪽은 전혀 몰라요? 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들 유학자군 남편이 남겨주고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키워라 유언 다 그러쳤네요 저 소송을 들어가긴 했는데 송장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 뭐야 관자가 들어가서 당연히 고소를 해갖고 그 뭔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아서라도 남편이 남편의 유산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 되는데 뭐 한다고 해줬어 사업한다고 그냥 남자가 잘해줘서 그만 그렇게 되냐 아니 내가 지금 행시를 보자니 남들처럼 남자가 잘해줘서 명품을 만들어서 어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르르 우르르 도 아니고 제가 볼 땐 그 브랜드를 아는데 이 몇만 원짜리 뭐 이 브랜드로 이럴 이 정도면은 하 자 소송이 들어갔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지가 궁금하세요 이 사람이 소송을 내가 취해야 하고 싶어요 그런 얼굴인데 좀 취하도 하고 싶기도 하고 왜 그 아들 생각하면 또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마음은 음 왔다갔다 해요 네 그렇죠 네 색종이에요 그럼 그때 좀 음 좀이 아니라 많은 것 같은데 음 응 뭐가 좋아서 만나서 뭐가 좋아서 아들 것까지 건드리면서 뭐가 좋아서 여기까지 소송까지 하면서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감자가 너무 좋아서 그니까 자상함이 좋아서야 내가 볼 적에는 엄마 이상한 사람 만드려는 게 아니야 밤이 그리워요 밤도 그리워야 정확히 얘기해요 밤도 그리구가 아니라 음 뭐 태어났죠 음 아 못 있겠어요 그치 네 밤만 되면 생각나고 그렇죠 그래도 아침 내가 되면 내가 미친년인가 싶고 네 그치 네 왔다갔다 해요 그치 죽은 남편이 하늘에서 쳐다보면 괘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내 아들이 이걸 알면 그렇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미친 엄마죠 어 그럼 공부는 어떻게 시킬라 그래 그치 아들이나 남자냐니 둘 다는 아니다 남자가 사기친 거 알죠 네네 모른다 얘기하면 혼날 거고 알죠 남자가 사기친 거 아는데 아직도 남자냐 아들이냐고 선택을 하고 물어보러 왔다는 제 왔다는 자체가 괘씸죄고요. 소송을 하셨다니 가서 조사받을 때. 버벅거리지 말고 정확히 받아야 이 사람 사기꾼으로 가서 내 돈 띵 까먹은 사람으로.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돈 다 못 받아요. 엄마는요 강력하게 그 사람 나쁜 놈 만들 것 같지도 않고요. 돈을 얼마를 끊으나 찾는지도 궁금하죠. 이미 반이 그리워서 색종 때문에요. 그 사람 나쁜 놈을 만들 수가 없어요. 근데 고스란히 이 사람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나서라도 조금이라도 준다며 반이라도 준다면 내가 아들 공부 잘 시키고 이 사람이랑 용서해주고 잘 살고 싶지. 내가 요즘 혼내는 무당 컨셉을 안 가지려고 애쓰는데요. 엄마가 엄마네 엄마가 그랬대. 근데 내 유학 자금이 앞으로 엄마 고생하지 말고 나 고생하지 말으라고 그래도 그쪽 같은 피 같은 죽음의 돈을 가지고 남겨주고 간. 아빠가. 엄마가 이 지랄을 떨었대. 밤이 그리워서 알면서도 당하고도 좋단다. 우리 신령님이. 관제 소송. 글쎄 엄마가 독한 마음 먹으면 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정확히 들으세요. 그래. 근데 그 사람이 반이라도 양식껏 주고 나랑 같이 산다 왜. 왜. 이미 소송은 하니 뭐 하니 들어갔는데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고쳐먹어 죽지 다시 태어나지 않고 나서는. 그래 이 사람은요. 법을 피했어요. 형사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볼 적에는. 가서 무릎 꿇고 사장하면서 받아. 제가 사장해서. 그래야지. 순순히 준 건데. 네. 그죠? 순순히 준 건데. 돈 받으려고 밤을 꼬시고 최선을 다한 남자인데.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. 금쪽. 금쪽. 아휴. 아휴. 자. 관제. 소송 10위. 자. 수가 안 좋아요. 이게 앞으로 2년 내내 들어 있습니다. 그래. 그 언니 정신 차려요. 사람 못 가지면 돈이라도 가진 거야. 내 자식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. 그죠? 어? 네. 근데. 아직도. 내 말이. 뭐가 놀랄 수고. 뭐가. 겁날 수인 줄 알아요? 모르죠? 언니 자신. 언니 자신이 소송을 했다고 해도. 취해야 되나 마나. 경찰서 가서도 버벅거리고. 이 사람 나쁜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요. 이래 버리면 돈 한 푼 못 받는다고. 나쁜 놈 만들어 가요. 뭐라도 이유를 찾으라고 해서. 증거라도 찾아서. 카톡이든 메시지든 보낸 거라도 하든. 이 사람 나를 꼬셔서 내가 억울수다. 뭐라도 하든.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통장이든 뭐라든 압류라도 걸 생각을 좀 하시고. 내 자식이라도. 공부라도 가르켜야 될 거 아닙니까. 그렇죠. 그렇죠? 근데 아직도 제 정신이 아니라면 어떡하지?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. 그런 나쁜 놈 만들고. 내가 밤을 그리워 안 하면 돼요. 에? 사별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. 밤이 지금 그리워서 몸이 녹아들어요. 그럼 내 새끼는. 이대로 있다 한 푼도 못 받으면 언니야. 언니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. 내가 볼 쪽에는 능력도 많이 없어 보이는데. 무슨 능력이 있어서. 이 아이를 다 컨트롤하고 살겠어요. 그럼 결국엔 뭐야. 어미 때문에. 아이가 갈 수 있는 학업도 못 가고. 얘는 또 돈 벌러 나와야 되네. 안 심각한 안 심각하게 생각 들어. 미안한 생각은 가졌죠. 미안하네요가 아니라 미안해야죠. 어? 밤 그리워하는 거 내리세요. 그 사람이. 돈 안 받고 소송 취하려고 또 밤에 엄청나게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잘랐으면 좋겠어요. 미쳐갖고 또 기어나가지 말고. 네 알겠습니다. 내 자식. 서울역에 보내고 엄마 원망하고 싶지 않게끔 만들고 내 자식 지키고 싶으면. 그날도 못 가지니까. 네.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내가 유혹해서라도 뺏어내든. 죽을 놈을 만들어서라도.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뭐라도 해서. 받어내세요. 반이라도. 반이라도 받아요. 반도 받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야. 돈 날릴 수에요. 지금 돈 날릴 수에요. 지금 밤이 그리워서 그 남자가 용서를 빌고. 조금이라도 주면 내가 같이. 어떻게 안 돼 볼 거야. 그런 마음으로 여기 들어왔다면요. 나는 그 답을 못 주겠다. 응? 이게 티비에나 나올 일이지. 이게 점 볼 일이에요. 이런 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와요. 점집에를. 각오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? 아니야? 응. 가자. 궁금한 거 있어요? 응. 뭐가 궁금한 게 없어? 늦는 게 이상하죠? 그렇지? 네. 평생 벌어도 그 돈 벌어? 못 벌어. 어렵죠. 아들이 평생 벌어도 그 돈 벌어? 어렵죠. 벌 수 있죠. 시초를 만들어주면. 근데 어미가 학업을. 포기를 시켜야 되는데. 어떻게 다니겠어요? 직장 말단을 해서. 뭘로 빠질까? 아비는 없어. 그렇지? 거기에 또. 그 남자를 또 만나고 또 그리하면 이 아이마저 상속이. 시댁에 조금 돈이 있다면서요. 네. 그래서 어미가 막지마. 어? 그냥 조심히 밤에 나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. 남자 만나면 절대적으로 돈 또 뺏긴다. 나중에 결국에는 어디가? 이 사람 벌임 받고 저 사람 벌임 받고. 아들한테까지도 벌임 받아. 응. 그럼 어디가? 서울역 가지 아니면. 그죠? 네. 아니면 밤에 일하러 다녀야 되네. 그 걸까진 가지 맙시다. 응. 죽을 힘을 다해서 나쁜 놈 만들어서 돈을 받아내세요. 내 아이의. 그래도. 내 남편의 목숨값입니다. 관제 진행하세요. 어디서 취하한다는 소리를 하고 싶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. 관제 진행하세요. 응. 이 약물고 하세요. 어차피 관제가 2년 내내 들어있어요. 응. 응. 명심해. 명심하라고. 엄마가 단명하고 싶지 않으며. 어? 응. 내 자식 죽이는 길까진 가지마. 몸이 다른 거는 순간이야. 몸이 달아서 내 학자분 끈까지 준 미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으며. 이미 미친 엄마가 됐어. 썩으면 없어질걸 모르게 애가 달고 저거 달아서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뭐가 씌여갖고들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주. 공부한 거 없죠. 관제 진행해요. 응. 취할 생각도 하지마요. 응.